사실 이런 보모 구실은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제나 수십 명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교전 시작합니다. 표적 확인 아, 힘 조절이 올해 저거 봐! 쟤 휘청거리고 있다! 한 바탕 해볼까? 상대방은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공격이었어! 기념할 만한 걸 방금 전에는 굉장했다고! 베르길 그 인간도 이건 인정할걸? 베르길 빛으로 베르길 빛으로 1-2-2-2-1 아, 이거 도둑이네 다음은 규정입니다. 나만 믿고 바디 집중해줘.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.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. 아, 이 문자 소리 2번째 스킬 그는 슈퍼의 요약 랩이 감지됩니다 히힛 걸려라 방금 했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다음 공격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물론 회사 카드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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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히힛 종원!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으로 봐! 받으면 모든 것을 쳐보실 거다! 저거 봐! 쟤 휘청거리고 있다! 1. 2. 1. 2. 2. 나도 그렇게 안했을 것 같은데.. 1. 1. 1. 1. 2. 3. 2. 2. 2. 1. 입회 완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도 했고